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독자, 여러분들의 영육관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어둠이 아닌 빛을 외출 수 있길 바라면서 선서 2019 생명지킴이 선서문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 땅의 생명 문화 건설에 앞장선다. 가정생활의 모범인 성가정을 본받고 사는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헌신한다. 하느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한다. 생명수호 내외 참가자의 입도 큰 박수로 우리의 다짐 동원하겠습니다. 주님 제 입시율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 전하오리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만싸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받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엿비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구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강복 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어서와 함께 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Rossberg 우리와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한글자막 by 김여창